수능특강 영어 독해 6강의 8번 에버센스는 부재 부재라는 건 어떤 게 없다 이렇게 돼 퍼블릭 팔러시는 공공정책 투 리듀스 폴루션이 앞에 있는 팔러시를 수식해 주고 있고 마켓은 시장 오버 프로듀스는 과잉 생산하다 많이 생산하다 어소시엣 위드 폴루션이 앞에 있는 상품이랑 서비스를 수식해 주고 있고 비코즈는 뭐뭐 때문에 생산자들이 완전한 가격이야 인풋은 투입된 것 투입된 것의 완전한 가격을 생산자들이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얘네가 지금 생산자야 생산자들이 자기네가 뭔가 인풋을 했어 인풋한 거에 대한 자기네가 투입한 거에 대한 뭔가를 이렇게 사용을 해 인풋이란 얘기는 자기가 사용한 거에 대한 비용을 다 내지 않아 안기 때문에 오염과 관련된 상품과 서비스를 시장은 과잉 생산한다 오염을 줄이려는 공공정책의 부재 속에서 문장이 길긴 한데 오염을 줄인다 그랬어 오염을 줄이는 공공정책의 부재야 오염을 줄이기가 없는 상태 속에서 마켓 시장은 상품과 서비스인데 이 상품과 서비스는 무슨 서비스냐면 오염과 관련된 상품과 서비스를 아주 많이 아주 많이 만들어낸다 왜냐 지금 아까 생산자들은 뭐라 그랬어 돈을 다 내지 않아 자기네가 사용한 거에 대한 돈을 생산하기 위해서 뭔가 자기네가 쓰잖아 그 돈을 다 만들어내지 않기 때문에 시장은 오염과 관련된 상품과 서비스를 되게 많이 만들어낸다 만약 팩토리 오늘 공장의 주인이 지불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이산화탄소 그 비용 석탄을 태우는 것으로부터 공기 중에 추가된 이산화탄소의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게 되면은 공장 주인이 얘가 이제 마켓 주인 생산자야 생산자가 이산화탄소 CO2 있잖아 CO2를 자기가 물건을 만들면서 대기 중에 했어 그럼 이거에 대해서 자기가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지금 대가를 치르지 않아 돈을 다 내지 않아 여기서 완전한 돈을 다 내지 않아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 돈을 다 내지 않는다면 그는 He will make a decision 결정을 할 거다 오버는 뭐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석탄을 태울지에 대한 결과를 Relying on은 뭐뭐에 따라서 뭐뭐에 의존해서 인위적으로 낮은 석탄 가격에 따라서 가격에 맞춰서 자기가 이산화탄소 비용에 대한 돈을 안 넣어 그러면은 그냥 낮은 석탄 가격에 따라서 석탄 가격이 저렴하니까 그거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많은 석탄을 태울지에 대한 결정을 할 거다 석탄을 태운 것에 대한 공기 중에 추가된 이산화탄소 비용을 주지 않는다면 그냥 단지 석탄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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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낸단 말이야 가격은 인위적으로 낮다 누구의 가격? 석탄 가격은 낮다 왜냐하면은 그것은 반영하지 않는다 데미지는 피해야 이산화탄소 배출인데 플로잉은 흘러나오는 공장의 굴뚝에서 흘러나오는 이산화탄소 배출로부터의 피해는 반영하지 않는다 그냥 석탄 가격만 낸다 그래서 그냥 가격이 낮다 공기를 더럽힌 값은 석탄이 내진 않는다 만약에 그 가격이 진정한 사회적 석탄 연소에 석탄 태우는 것의 비용을 반영한다면 지금 윗문장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데미지는 반영하지 않는다 그래서 석탄 가격에 근데 석탄 가격에 데미지가 반영이 되는 거야 석탄 연소의 사회적 비용 즉 데미지가 반영이 된다면 그럼 팩토리 공장은 아마 태울 거야 더 적은 석탄을 태울 거야 지금 위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냥 석탄, 낮은 석탄 가격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많은 석탄을 태울까 에 대한 결정을 한다라고 했단 말이야 왜냐하면 완전한 돈을 지불하지 않으니까 그냥 석탄 가격에 공기를 더럽힌 값은 내진 않으니까는 석탄 값이 낮으니까 그냥 석탄 값에 따라서 해 근데 진짜 석탄 값을 지불하게 되지 오염값도 지불하지 그러면은 석탄은 조금 덜 쓸 거야 타임 앤드 어겐 계속해가지고 석탄은 증명됐다 어포더블은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 원천인데 에너지 가격을 낮게 유지하는 와일은 동안 저항하면서 스윙은 변동이야 몰래틀은 불안정한 에너지 시장의 변동에 저항하면서 가격을 낮게 유지하는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된다는 게 증명됐다 지금 그래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 뭐야 석탄은 석탄 값에는 진정한 값이 반영되지 않았다 그랬는데 이건 석탄이 되게 좋다 그러니까 이거 답은 아니겠죠 4번 들어가면 되고 더 높은 석탄의 가격은 석탄 값을 조금 높게 해야 돼 진정한 가격이 안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석탄 가격이 지금 less 났단 말이야 그래서 더 높은 석탄 가격은 프로바이드 제공해 줄 거다 right 알맞은 동기를 to factory manager 공장 매니저들에게 알맞은 동기를 제공할 거다 어떤 동기냐면은 fine tune은 미세 조정하는 거야 그들의 장비를 tune은 뭐뭐 하기 위해 부사의 목적이야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장비를 미세 조정하는 좀 더 에너지 효율적인 기계를 사는 그렇지 않으면은 그들의 석탄 소비를 줄이는 알맞은 동기를 제공할 거다 누구한테? factory manager 공장 매니저한테 마지막 문장만 조금 해석 다시 하면은 석탄 가격에 높은 석탄 가격은 공장 매니저들에게 이때 tune은 부사의 목적이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한 동기를 알맞은 동기를 제공해 줄 것이다 석탄의 높은 가격은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한 미세 장비를 미세 조정하고 에너지 효율적인 장비를 구입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석탄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알맞은 동기를 공장 매니저들에게 제공할 것이다 아니면은 공장 매니저들에게 이거 뒤에 거 띡띡띡한 알맞은 동기를 제공할 것이다 이렇게 되고 공공정책에 오염을 줄이려는 공공정책이 부재 속에서 시장은 상품과 서비스 오염과 관련된 상품과 서비스를 과잉 생산한다 왜냐하면 생산자들은 그 투입의 완전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공장 주인이 지불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이산화탄소 석탄 연소로부터 대기 중에 추가된 이산화탄소의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게 되면은 그럼 그는 공장 주인은 얼마나 많은 석탄을 태울지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낮은 석탄 가격에 따라서 결정을 할 거다 가격은 인위적으로 낮다 석탄 가격 왜냐 그것은 데미지야 이산화탄소 배출 공장의 굴뚝에서 나오는 흘러나오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로부터의 데미지 피해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가격이 진정한 석탄 연소의 비용을 리플렉트 반영한다면 그러면 공장은 아마 더 적은 석탄을 태울 거다 더 높은 가격의 석탄은 알맞은 공장 매니저들한테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장비를 미세 조정하고 좀 더 에너지 효율적인 장비를 사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들의 석탄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알맞은 동기를 공장 매니저들에게 제공할 거다 뭐가 더 높은 석탄 가격은